네, 다음 만나보실 곡은 피터핑거의 비블라비인데요.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뜻입니다. 재밌는 게 앞서 만났던 마이클 헤지스가 정파 중에 세 곳으로 불린다면 피터핑거는 정파 중에 세 곳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데요.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반대 성향인 두 연주가들의 곡을 나란히 들어볼 수 있다니 참 재밌습니다. 왜 웃으시는 거죠? 준비한 거 틀렸나요? 멘트가 다 됐는데 어디 한번 얼마나 인생을 아름답게 표현한 곡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라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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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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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